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들이 있지 착한 사람,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누군가는 내게 말해 넌 이상한 사람 누군가는 내게 말해 넌 나쁜 사람 나쁜 말들을 신경쓰려 자신을 바꾸지 난 어떤 사람일까 내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인의 모습은 없고 항상 껍데기만 있네 항상 바꾸는 나의 모습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이곳에선 이런 사람 저곳에선 저런 사람 더 이상 가식적인 눈치 보지 않고 나를 보여줄래 내 모습이 싫고 보지 않으려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이대로 살래 뭐가 어때 이게 나야 아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